네, 먼저 키워드, 오팔 개띠 시대입니다. 2020년 소비시장을 뒤흔드는 건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인 58년생, 오팔 개띠라고 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의 세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네, 내년이 2020년 쥐의 쥐띠입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국내 새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새해에 쥐띠해를 이끌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했어요. 마이티, 마이스. 그중에서 지금 미리 보는 2020년 쥐의 트렌드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새해에 적극적으로 잘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새해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저 트렌드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오팔 개띠가 나오죠. 오팔 개띠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오팔 개띠 세대의 인구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새로운 주류 세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은퇴를 하지만 경제력이 있고 부동산 가격도 저분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이 오팔 세대분들이 은퇴했다고 그냥 놀지 않고 또 지금 떠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제2의, 제3의 인생들을 삽니다. 그 시장을 노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밖에도 마이티, 마이스라에서 10가지의 새해를, 쥐띠해를 바꿀 그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쥐가 12개의 띠 중에서, 그걸 간지라고 띠 중에서 달리기 경기대회에서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간 동물이에요. 그래서 12간지 중에 자축, 임묘, 진사, 어미, 신유수리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자가 바로 쥐띠해인데 내년에 쥐띠해란 말이죠. 가장 몸집이 빠르고 예민한 해입니다. 물론 반칙을 써서 소의 등에 엎여서 가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발을 얹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악하게 변하는 쥐 뒤에 여러분 한해도 많은 행운이 따르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미리 보는 트렌드를 통해서 2020년 미리 살펴봤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